자,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뿐이고 이후에 신곡이 나왔습니다. 나뭇꾼이라고요. 네, 나뭇꾼 노래방 번호 48119입니다.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요. 이 부분 따라해주세요.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뭇꾼 시작!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뭇꾼 출발합니다. 나뭇꾼! 여러분 다같이 말하면 저도 불러서 박수 보내주세요. 박수! 자,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뭇꾼 열을 꽂히고 안 보고 오다면 내 꿈이 저를 꽂힐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일을 써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이란 말으로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지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의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뭇꾼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뭇꾼 여유를 꽂히고 싶어 여유를 꽂히고 안 넘어가면 백번 전도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사랑이란 말으로 내 옆에 당신이 인생이란 나무도 내 몸이란 믿음의 나무도 사랑이란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아무 슬픔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를 웃고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여러분 노래 괜찮아요? 네 오늘 제가